아 고의 기록 나왔어 짜증나 어우 그래도 패가 없네 잘하고 있는건지 이제 슬슬 질 때도 됐는데 나 또 승진이야? 100키로 승진이 아니라 100키로 승진하겠네 풀 긁어보니까 100키도 아니잖아 아 저 죽창 아 저 상도가 흘린가? 흘려 아아 왜 이렇게 끊기지? 아 이거 안썼는데 뭐 아 뭐야 아핰 뭐야 방금 뭐죠? 아 얘 너 왜 이렇게 끊기냐 아 아 아 오타야? 아 아 아 아 첫 패배입니까? 아 아 아 해야 흠 와 아 으음 딱 아 파이크 어이 뭐야 아하하 아아 첫 패배네? 아 너무 끊긴다 근데 너는 못하겠다 하고싶은데 아 이거 또 걸렸네 짠 나게 렉키스 또 걸렸어 아 게다가 또 얘 숨진이네 아니 내가 할때는 렉 들게 걸리더니 아아 또 안방해졌어 오우 이거 뭐야 크아 아 야아 이거 처음보기술인데 죽참이 저거 막는구나 아아 하하하하 아아아아 나 쟤 승진시켜주기 싫어 어헣 Henri 아니 뭐야 아리 다 잘했는데 어허허 3번이야? 크흐 졌어 졌어 안돼 안돼 글쎄 오우 마지막 라운드 fight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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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이겼어 다신 보지말자 너너너너너너너넛 나 나 나 나 나 나 나